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거머거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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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탈짝 됐다 좋아 조만가면 되는거야 간다 응? 길이 어디다? 아 여여여 좋아 응? 괜찮아? 좋아 오케이잉 와아 헉 좋아 다왔어 와아 엉? 아 리튬 두개 더 얻어 리튬 두개 갑자기 나한테 빔 쏘면 호르새끼 데스그랩 그렇지 흐하하하하하 귀여운 쫄보 새끼구나 아기자기한게 아주 그냥 자기장을 쏴버려야겠네 흐아 으아 그래 전에 왔던 데가 여기야 전에 왔던 데가 여기야 내가 열로 떨어졌거든 여기 길이 어디지? 어 루비는 루비 가져가 보자 올라갑시다 위로 와아 봐봐 바로 이렇게 있네 이게 근데 위로 가지나 이게? 위가 막혀있는거 같은데? 아 오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아 아 아 아 고무고무 닿아 다왔다 저 기다려 내려가면은 이 용암 때문에 어두... 어둡게 보이고 이건 이렇게 되네 오케 자 붙어서 기다려 오케오케 간단하다 우다 우다다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다 좋아좋아 으르르르르 드디어 왔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 그다음 새로운곳을 확인해보는거야 일단 가자 우와쏘 레드 switch 어 이 dont salir 밀도가 안맞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거야 실제로 있어 우와 드디어 왔다 여기를 오픈 타이탠스 됐다 리튬 안에 있어요 여기에 일단은 여기에 오케이 이런거 많이 가졌단 말이야 이런 기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너다 이런 개수발자고 쓰레기랑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어허 이런 쪼레기들 진짜 쪼레기들 정말 됐다 리튬 두개 그러면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됐다 이러면은 음 아 외국인 친구들은 도배가 일상이야 네 도배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이제 됐다 네튬 마트전 만들어진다 배터리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거 여러분들 어디 남서쪽에 뭐라 했죠 여러분들 이거였나요? 이거 이온 파워데이터 이거는 이온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거고 그 뭐야 암호 증거들인가? 주 격리시설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어 파워 뺄다다 뺄 터미널 플레닛 이스 디스 와우 에너지 와우 온 사이트 투 어나더 페 와우 온 더 플레닛 그니까 이게 심해에서 1.4kg 1400m로 간단단 말야? 강화를 더해야 되네 슈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남서쪽 어디서 남서쪽이라는거야? 미쳤네 이거 강화 더해야 되네 남동이잖아요 이스트가 동이니까 미안해 아 그럼 남서쪽은 뭔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 아까 남서라고 남서라고 나왔어 남서 번역이 남서라고 남남서로 되어있었는데 그치 번역에서 남남서로 되어있어갖구 아 아까 그 시설에서 그런거야? 자 그러면은 고민이네 자 봐보자 여긴 사이클롭스야 이거 강화하고 와야돼 강화를 하고 와야돼 강화해야돼 지금 1300미터밖에 못가 저기 갈려면 1400미터로 가야되고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된다 여기다 집을 만들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드레곤이 공격해 시드레곤이 공격해 시드레곤이 공격해 작업대 만들면 이거 안되는데 작업대? 아 꺼져 정신병체 새끼들 꺼지세요 좀 아 고민되네 지금 내가 리튬 두개 있거든 이거 이거 잠깐만 작업대 만들면 이거 바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굳이 왔다갔다 안해도 돼 작업대 만들자 작업대가 만들어진 어게? 작업대 컴퓨터치 다이아 다이아몬드 하나 없는데 와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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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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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우와 이온결합배터리 대박 와아오 핵연료봉 컴퓨터치 컴퓨터치 미친 안되겠다 이거 올라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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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올라가자 어 근데 좆같은게 뭔지 알아? 이 개같은 사이클롭스를 운전해야 된다는거야 난 이게 그게 제일 싫어 사이클로스 이 개같은걸 운전해서 집에 가야된다는게 자 집가자 음 집가서 하자 강화하고 오자 으악 보험은 되는 부분이야 음 벌써 2시 20분이네 와 진짜 빨리가 진짜 이 게임은 시간이 뚝딱이야 근데 오늘 진짜 많은걸 했어 스토리 보고 만드는 법도 알고 또 시드래곤도 봤고 파밍도 하고 남정석 파밍 존나했고 또 이게 우라나이트도 엄청나게 파밍했고 다음에 아마 어 다음에 아마 그거 할거 같애 거기 용암을 만약에 간다면은 거기 용암지들 1,400m 가갖고 거기 발견하고 거기 마지막 종착적이라면은 아마 다음이 엔딩볼스 있지 않을까 한다 잘하면은 시드래곤 봤어요 시드래곤도 나중에 죽여볼까? 좋아 나중에 시드래곤 줘줘야지 나중에 저장하고 죽여버려 하고 죽여버리고 해보자 고스트도 잡았거든 고스트레비아탄 잡았고 리퍼레비아탄은 못잡았지만은 고스트레비아탄은 못잡았지만은 상의가 더 음 센거니까 그 잡기 졸라 힘들어요 얘들아 니가 역한거야 알겠어? 너와 나의 강함을 비교하지마 흐 흐르르르 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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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어 용암 갔다왔어요 용암 갔다갔고 용암 쪽에 있는 어 거기도 갔다갔습니다 데.. 데스조네에 있는 그.. 그걸 왜잡아 걔 두마리씩 있는데 한마리이면 족밥이야 두마리네 에바다 여기이면 여러분 길 흐흥 돈에 꺼둔거에요 게임할때 방해할까봐 이런거는 뭔가 툭툭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들이치면 재밌는데 자꾸 재밌는 드립이 없고 돈에도 없고 해서 철심상 뺐습니다 하핫 어흫 너네가 돈에가 많이 하고 싶겠지만은 그냥 도네이션 보기 싫어서 끈 것 뿐이야 알았어? 넌 도네이션 많이 터진다고 흐흐흑 흐흑 흐흑 저기다 왼쪽이야 왼쪽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도네이션 뭐 괜찮은걸? 흐흐흑 흐흐흐흑 비켜라아 진주이야 울어도 돼 돈에는 없거든 호우? 흐흐흑 집에 갑시다 좋아아아아 이쪽이 맞을거야 여기 위다 오케이 쭉가서 쩍이네 쩍이네 보인다 보여 자 지금 몇 미터 왔지? 음 부딪친거 아니야? 오해야? 자 여기가 미세 컨트롤 미세 짚신벌레 컨트롤 뭐올? 그렇지 잠깐만요 여기가 자 신호기 어 저기 저기 저요 저기? 아아 여기로 가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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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요 뒤로가요 여기 아니에요 어 여기 절대 안되는 존이에요 절대 가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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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되는 존이에요 좋아 여기로 가면 안돼 다른 입구로 와버렸어 다른 입구로 딴 데로 가야 돼 딴 데로 아 그래 내가 습관적으로 여기로 왔네 습관적으로 존때는 존입니다 괜찮아 아사식 전에 먹으면 돼 걔 나 죽어서 여기서 바로 태어나 응? 저 상당히 배가 고픈걸 잠깐만 이제 보니까 근데 내가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네 어! 아 일단 잡고 올게 아이고 흐흠 저장! 됐다 에여 아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 내리 내려가면 나 못 아 아 c 내려가면 나 뭐 안된다고 아 아 씨발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이게 어디서 이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씨발함새끼가 휴 몇 마리 더 몇 마리 더 몇마리 더 몇마리 더 이리와 고리고기 고리고기 퓨우 빨리가냐 빨리가냐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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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아이 님 더 네 시인십제 얘들아 길 아냐 대헷? 영원가는 곳이 이쪽이지? 아아 오케이 어? 아 용암이래 용암이래 여기 맞지? 아 용암이래 어...마..맞아 맞아 맞아 아...맞아 맞아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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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됐다아 그럼 가라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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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올라오고있다 지금 어떤 새끼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 지금 됐다 와 좋아 자 400미터 아 됐다 됐다 됐어 지나갑니다 아이를 숲 아 예 천정이었네요 미안해요 여기로가서 가자 어 됐어 됐어 집으로 가자 됐다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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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프백이다 깜짝아 자 집 쪽으로 대가리 돌리겠습니다 도전 됐다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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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쭉 가면 돼 쭉 가고 저장하고 여기까지 해야지 왜 이렇게 체력화력이 약하냐고? 왜냐면은 뷰봇이기 때문이다 전력 저 이거 하면은 빨리 달고요 엔진이 과다 해갖고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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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빠르 빨라 보이는데 시속이 얼마야 이거? 완전 빠르네 레이비에트 나와도 조질 수 있어 그렇지 아 어쩔거야 누군가 끄겠지 출동 레츠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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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거기에요? 에에에에 간다 엔 엔 저 어 왜 더 나왓 어 나 나 불 불 불 불이야 어 1번 아 빨리빨리 됐다 야 останов자 어어 어 어윽 끈일 인럴뻔했습니다 아니 큰일날뻔했네 어윽 자 다왔어 элем 좀만 더 기다려 아 레츠 writ 여윤 응 어쩔거야 됐다 500미터 안으로서 가면 돼 음 자 그림 넵튠 거치대 마 바로 할 수 있어 지금 넵튠 거치대 바로 가능해 음 아 목소리 좋다구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제 목소리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매엉 조심하자 내 툰 거치대 아 참하고 얘요? 이 새끼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 목소리가 더 좋아요 가끔 들리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거지 그리고 자주 듣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감각이 무뎌진거지 제 목소리가 더 좋아요 제 목소리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감각이 무뎌졌어요 무뎌져 딘따에요 질투라뇨 사실이로 말하는것 뿐인데 오케이 내 툰 거치대 만들고 오자 어딨지? 여기다 debates 아 물도 마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 일단 물 으으음 물 만들 수 있잖아 잠깐만 아! 물 만들고 와 뭐해 멍청아 내가 질투하니까 좀 설렐지도 흫, 병신 아, 아니야? 자 어, 나 그게 없네 아 잠깐만 탁, 탁자가 없네 아이, 이럴, 쓰마! 어어,요,요,요,요 그 어어어,요,요,요,요 앗 앗 어 어 스스스 어 어 어 어여여 어?! 어 됐다아아 응 안죽어어 오마이 오마이 후우우우우우우워 어 상당히놀랬네 맨 후우 상당히놀랬어 맨맨 상당히놀랬 부분이야 이재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또 만들었또 그렇지 메롱같은거 안키우세요? 놀리세요? 메롱메롱? 재미없네요 이거하고 일단 넵툼거추재 한번 만들고자 됐어 넵툼거추재 만들고 옵니다 소금 널렸어 더 많아 아, 이렇게 멀어? 빨리 가자 넵툼거추재 만들고 다음 부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봐야 돼 와 빨리 내 몸 칼라? 칼라? 빨리 고쳐줘 좋겠다 오케이 됐다 우와아! 이게 거치대야? 우와아! 이거 너무 잘 보인다 오 만들어진다 만들어져 달 아니야 이거 달은 달같은거지 뭐 뭐 돌아간다 아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드디어 거치대 오 됐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추진기 플라스틱을 만... 니켈과 소색이 있고 배선 도구 만들 수 있고 에어로젤 두개 에어로젤을 어떻게 만들었다나? 에어로젤 어, 이 소리난다, 소리 있다 아아! 제주머니! 좋아, 금방 만든다 이거 금방 만드네 에어로젤 하나를 있고 아, 제주머니 있잖아 바로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것도? 어, 드론이다 아, 요리에 이 드론 있지? 좋아, 일단 저장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좋아요, 시드레건 또 받고 그 다음 내려가서 뭐, 남정석하고요 정석이하고 이온큐브하고 그 다음 외계 물질도 만들 수 있구요 아, 오늘 되게 되게 어, 되게 열심히 한 거 같애 다음에 아마 거기 1400m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1400m 가서 뭐 어쩌고 하고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었다! 아아!